학생아리스 선생님 강화시켜 주십쇼 빨리 급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 다른 용기 가입하고 있기를 한다는 건가요? 우리 모두 다른 용도가 사는군요 이 시간은 감상적으로 부족하지 않는ament from scratch 기억하려나 사뭇성의 붉불 질을 그렸ู้ 이거지 이 맛에 용혈정 쓰지 아 잠깐만 형 근데 그 초대 왕이 갖고 있었던 검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시네? 그래요 가자 아 맞다 가짜 보급 넣었어야 되는데 아하 참 그리고 엘프 마을은 이제 퀘스트 더이상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거기 잠깐 가가지고 귀로의 초석 좀 회수해 와야겠다 갈 일 없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들은 항상 제 부모님의 목적을 따라서 제 서비스에 대한 업무가 있었나요? 얘들아 안 싸울 걸 그냥 와 그냥 와 나 말했어 그냥 와 어 이쪽 길이 아닌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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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잃어버린다! 아 이런 물리엔진 싫어 오르막길에서 속도 느려지고 스테미나 느리게 찾은 이 변태 같은 이 디테일 진짜 처음 봤을 땐 진짜 이 디테일이 참 오... 싶었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모험이 한 50시간 되니까 아 씨 진짜 지겹다 지겹다 지겹 두 베드와 원스톤 혹은 현재의 목적에 관계해 두 개의 선택은 베릿 이 참 게임적 허용이라는게 중요한 거야 음 생각해봐 어떤 마스터가 그녀의 파티에 그녀의 하트에 그녀의 파티에 그녀의 정보가 그녀의 정보가 그녀의 정보가 그녀의 정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거지? 저게 근데 감옥 아닙니까? 아 아 아 영어원한테 가는게 아니지 내가 지금 아 근데 내가 붉은 뱀단 아예 조저버렸는데 아니 몰살을 시켰는데 어떡하지 네? 흠, 너는 뭘 원해? 너는 형님의 장관가 있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지, 너는 아니잖아. 어디에선 내가 만드는지? 사러졌다는 곳은? 이 곳에 있는 곳에서, 걱정하지 않아. 내가 흥미로운 곳에 있어. 걱정하지 않아. 아 솔직히 욕심 같아선 방금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마뱀술 좀 몇 개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거기 가면 두 갠가 얻을 수 있잖아 근데 귀찮아가지고 나는 너희가 아예 안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건데 너 누구냐 너 여기 왜 왔어 항상 잘 봤어 내가 요청을 받을 수 있잖아 나한테 고마워 아니 진짜 데이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메세지는 무슨 데이트하는 것처럼 해놓고 오지마 왜 나 호의하러 가야 뭐야 강제야 아니지 어 쫄았네 나 호의만 끝내고 갈게 기다려 코앞이라 금방 가 오지마 나 급하니까 그냥 빨리 가자 난 힐 해줘 땡큐 아 제발 이 최대 높이를 좀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 공렬참같은게 닿는거리로 해줬으면 좋겠어 싸울때는 너무하잖아 솔직히 지금 어그로 안풀려서 안 끝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 근데 방금 전에 독 걸렸었는데 이거 설마 저거 독 해제 못해서 다음에 죽어있는 거 아냐 쎄한데 됐어 빨리 여왕님 저거 하러 가자 아니 이거 시간 제한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 쫄린단 말임 지금 제 메이스 개 쎄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자 이거 분명히 구성한 도중에 이것은 차라리에서 우리의 곳을 배운다고 하잖아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야 하잖아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 좋게 사용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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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하여간 쟤 좀 답답해 둘이 거의 똑같은데 밤으로 시간대 바꿔주나 보다 밤으로 시간대 바꿔주나 보다 밤으로 시간대 바꿔주나 보다 이곳은 이곳이야 이곳은 이곳이야 하지만 너는 그곳을 알았지 너는 여기 있잖아 이곳은 이곳이야 야 너 이름이 일대냐? 아 또 또 동영상이야 진짜 아 진짜 아 무조건 동영상이야 이새끼들은 아 진짜 좀 역하다 아니 좀 납득이 가는 동영상 퀄리티를 해주던가 겁나 짜치게 그냥 완전 저걸로 해놓고 이거 보고 납득을 하래 제엔장 그리고 조졌네 에이씨 안좋은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내가 해야되는게 아니야 이번에는 사라 퀘스트 없을수도 있잖아 그지? 디런이 준거 꽃다발 고맙다 용아저씨한테 강화부터 하고 오 눈에 띵띵띵띵 아 아 아 3개 샀구나 다행이다 아닌가? 한개인가? 판개 한개인가? 모르겠네 제대로 숫자를 안받는데 이거 크레토스 고용하자 안누 안녕 공격력은 100정도 낮지만 안누에 비해 49일이 남겼어 우리? 이 게임 시간 진짜 빨리빨리 간다 아닌가? 내가 그만큼 오래 쓴 건가? 이거 일단은 어... 혹시 조질지 모르니까 그냥 또 자고 갈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 르프트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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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vai가 이제는 파운와는 계속해서 상감을 하고 시간이 정도kmale 끝까지 다son 고쭉 빼ple 도와주시옵소서 나 너무 인기인 좋은 숨은 멋있네요 그럼. 우리 많이 불안하고 싶어. 믿어, 크레토스는 왜 순이야? 별명의 크레토스 비슷한건 없었나? 뭐 하다못해 크레파스라던가 어? 아! 잠깐만! 아씨 이거 저것도 안했구나 가자 힘들었다 아니 근데 이거 설마 여왕이 있으면 바로 잡혀가고 있다는건 아니겠지? 또 동영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 아냐? 자꾸 개울받는데 그리고 아까 그 뭐 주모자? 라는 애가 왔었잖아요 개 생긴거 개 아냐? 그 이르밀데인가? 여왕 옆에서 모시고 있는 애 내가 할 수 없을까? 저 또는 배아오면 네, 맨엘아 이소자 그 루즈가 너무 빨리 찾아온다고 그 뇌게재들이 알 수 없었고 정복이 필요하여 우리 필요한 애가 필요한거 그래서, 좀 조건이 있어 저는 비중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비율들이 저에게 말할 수도 없죠 저는 비율들이 봐야겠다 저는 비율들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비율들을 찾기 위한 방법 보자 나는 왔습니다 우리 시간을 잊지 마세요 나는... 우리 시간을 잊지 마세요 정말 코랄 스네이프의 성공으로 계속해서 이르밀트 맞네 아니 생긴게 이르밀트 같았어 Sir, 어미 미니라 이 작은 루즈는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었어 정말 어미 어미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너희 둘이 고맙습니다 아니! 그녀는 끊지 마세요 뭐 거지같은... 죄송합니다 어미 그녀의 손을 잃어버린다 그녀의 손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손을 잃어버린다 그녀의 손을 잃어버린다 야야야... 다 비켜 봐 어어? 얘 부활 못 시키게 해 놨네 그게 실패라고? ją! 아니 부활을... 아니 부활을... 만깨하 tent 생각하긴 하죠? 랜턴 마스터, 불을 켜세요.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무 짜친다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잖아 안할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질 것 같아 시체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살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것도 막아놨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니 좀 그럴듯 해야 그냥 아 그런가보다 하지 이게 이러면 오히려 아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야 이거 써봐 어떻게 되냐 이새끼 안 죽은 거 아니야? 어? 이새끼 이거 안 죽은 거 아니야? 야야야 얘들아 비켜봐 야야 니네 다 비켜봐 이거 가사 상태에 빠진 척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네 업기가 안 되네 아씨 이게 뭐지 대체 내가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끝나버렸는데 아까 아까 꿈을 꿨어요 드립치기 전에 그때는 퀘스트가 안 끝났던 거 같거든 나? 잠깐만요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일단은 다시 또 그거 넣어 다시 또 그래 follow me I know the way so there's no chance of our getting lost well me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follow me sir arisen then the villain behind and so mus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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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preparation is complet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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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ollow me I'll lead the way well if you insist I'm only glad I don't know the way for a change I'm sorry I'll employ you to play I have also employed no manela we must go ourselves your majesty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can't in fact the two two three 일단 황후한테 반대를 아니 그 황후 아니지 여왕이지 여왕한테 반대를 해 그 다음에 아까 그 여자애가 오기 전에 걔를 죽여 그게 A 그러니까 여자애를 죽이는게 아니라 여기 카게무샤를 죽여 그게 A B는 우리가 아까 본거죠 걔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어 그게 B C는 여왕한테 찬성을 해 찬성을 해? 그럼 여왕이 누워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아까 내가 이름일대를 이름일대? 걔를 잡았잖아 이티밀댄가 이름일댄가 암튼 그 이름 이상하네 걔를 잡았잖아 그렇게 해서 끝난게 C 여왕한테 찬성을 하고 여왕을 죽여 그게 D D를 해볼게요 문 열려있어 들어와 문 열려있어 들어와 정답 도망간다 보려 그는 안쪽으로 나를 죄송하다고 도망갈게 난 죽인 다음에 살릴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죽은 다음에 살리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나의 생각보다 너 되게 착하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나는 부활시킬 수가 있잖아 하하하하 어? 어? 나만 나쁜 놈 만들기야? 아니 c... 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구나. 아니, 나빴다뇨? 아니,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감정은 세계의 전체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극의의 사례는 어떤 사건을 지켰지요. 그녀의 여자가 격렬한 가수의 자세한 가수의 거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건 넌 뜻이었어. 그녀의 손에, 너와 함께해 주셨어. 형! 아멜힐드! 넌 말이야? 마니라, 이 작은 악랄이예요. 그리고, 시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미소의 그가 다가올 것입니다. 너는 자신의 자세한 목소리로 가면 되겠어요. 너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혹시 너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 우리의 이름은 일테야. 바이든 마지크의 연구소에 있는 방문을 통해 너는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이번엔 자살을 안 한 거야? 우린 에엠힐을까.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우리의 본인은 우리의 본인입니다. 우린 에엠힐을까. 그런데 그들의 의견은 우리의 본인은 우리의 본인입니다. 아 아까는 치욕스럽게 잡혀서 아 아이씨 죽여보고 싶다 아이씨 죽여보고 싶다 아이씨 죽여보고 싶다 아쉽다 아씨 죽여보고 싶다 이번에는 부활할 수 있니? 하고 이렇게 죽여보고 싶다 아쉽다 내가 처음으로 볼 수 있니? 우리 모두 다른 부활할 수 있니? 우리 같은 가능성들은 또 다른데 우리 모두가 훌륭할 수 있니? 모든 수업들은 모든 수업들은 모든 수업들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내일쯤 되면은 저기 신전에서 또 다음 퀘스트를 주지 않을까? 지금은 퀘가 없잖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 메인 퀘그 아닌거잖아요 지금 그냥 바탈 쪽 퀘스트인거지 뭐야 안에 뭔일이 났냐? 아니 성속성으로 패는데도 이게 안달아 어어 나 물렸어 물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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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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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는 불 아니냐고? 성속 아니야? 불인가? 불로 태워버렸어 아 왜? 언데되면은 전부 다 성속성이 약해야지 불은 부가적인 거고 서운해 암튼 일단 하룻밤 잡아봅시다 아 이 퀘스트 드립게 빡세네 진짜 생각해봐 저거 생각해봐 저는 아이커장이었는데 제가 자신을 마스터의 공격을 생각했을때 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제 새로운 기술과 함께 저의 필요에 대해 저의 필요에 대해 저의 필요에 대해 아 이거 좀 전에 먹어가지 에이 구려 찾아 아 아 em 엥 엥 엥 엥 엥 아